피벗테이블, 피벗차트 보고서 가겠습니다. 이 피벗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PIVOT, 중심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벗테이블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피벗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피벗테이블 보고서는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해요. 또 하나,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또 뭐냐면, 피벗차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 피벗차트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피벗테이블도 함께 만들어진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피벗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피벗차트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센텐스, 바로 요건데, 얘는요, 뭐냐면, 피벗테이블하고 피벗차트를 함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약에 피벗테이블을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차트가, 피벗차트는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되어버려요. 이걸 시험지에서 언급을 엄청 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피벗차트도 함께 삭제된다고 뻥을 쳐요. 그냥 일반 차트로 변경이 돼요, 피벗차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벗테이블을 삭제했을 때, 피벗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피벗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세로 고침이 자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피벗테이블은 원본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만,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자동으로 피벗테이블 내용을 갖다가 업데이트, 변경하지 못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피벗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원본의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피벗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새로 고침해 주는 거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작성된 피벗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함께 작성한 피벗차트도 삭제된다. 삭제되지 않고 피벗차트가 일반 차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피벗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피벗테이블 전체를 범위로 지정하고 딜리트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안 됩니다. 맞는 얘기고. 네 번째, 피벗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피벗테이블을 삭제를 하게 되면 피벗차트는 무슨 차트?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이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